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꼬리가 길어서 밟힌 이후 사촌 간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1981년 무렵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81년에 생긴 일이니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회사원 이모 씨가 아내 최모 여인과 이웃집 남자 김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형법에 아예 간통죄가 없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조항이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62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에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라는 말이 정식으로 법전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웃사촌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당시 두 집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서민주택가에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웃에서 살던 사이였다. 김 씨는 부인 이모 여인과 시장에서 꽤 규모가 있는 잡화상을 운영하며 비교적 여유롭게 살고 있었고 이씨는 김 씨의 바로 옆집에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다. 남자들은 일면식도 없었지만 두 집의 부인들은 서로 왕래하며 친근하게 지냈다. 이씨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산더미처럼 시키는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불만이 쌓여도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처지였다. 시골 출신의 고졸학력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이씨가 하는 일은 누가 오더라도 며칠만 익히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회사에서의 이씨의 위치는 언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속품 같은 신세였다. 그러니 이씨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갖가지 스트레스와 경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내 고라떨어졌다. 한창 나이인 아내 최여인은 남편에게 늘 불만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신랑이 한 달에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화장을 이쁘게 하고 야시시한 속옷을 입는 등 최여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꽃단장해도 남편 이씨는 흥미를 느끼지 않고 무덤덤해했다. 치장하다 안 돼서 야한 느낌이나 때로는 신선한 느낌이 들도록 변장하고 가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면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돌부처 같았다. 그러다 보니 최여인 역시 자기도 모르게 성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반면에 김 씨는 장사가 잘 되는 데다 가게에 종업원도 여러 명 있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부인과 시장에서 노점을 했는데 술과 여자 그리고 노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김 씨와는 달리 부인은 워낙 성실한 데다 억척스러웠다. 부인의 성실함이 보답을 받아 노점을 하던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마침내 먹고 살만하게 됐다. 하지만 김 씨는 가게 여직원과 좋지 못한 소문이 도는 등 여자 때문에 몇 번 사고를 쳤다. 그러다가 보니 가게의 실세는 아내가 됐고 김 씨는 아내가 번 돈을 가져다 쓰는 한량이 되었다. 종업원이나 아내한테 스타일은 좀 구기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는 삶을 김 씨는 스스로 선택했다. 그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먹으러 다녔고 먹었다. 여자 문제만 아니라면 그 정도의 향락은 아내가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11월 최여인은 낮 1시쯤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 동대문 시장에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당에서 최여인이 언니를 부르자 뜻밖에도 그녀를 반기는 사람은 이 여인의 남편 김 씨였다. 두 사람은 오가며 여러 번 보아온 얼굴이라서 서로 친근감을 느끼는 사이였다. 오셨어요. 잠깐 가게에 나갔는데 곧 들어올 겁니다. 추운데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사옵들이 소주를 반병이나 비우고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궁둥이를 붙이고 있던 그는 최여인에게 아랫목을 양보하더니 먹다 남은 소주를 오징어를 안주로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혼자 마시기가 미안했던지 그녀에게 한 잔 마시라고 권했고 그녀도 부끄럼 없이 받아 마셨다. 몇 번 술잔이 오갔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이심전심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엉기고 말았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최여인에게 논독을 드리고 있었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노라 억세다 못해 중성이 돼버린 아내를 보다가 최여인을 보면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었다.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녀린 모습의 최여인은 신비롭고 은밀해서 그때까지 그가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존재이자 그가 꿈꾸는 여성 그 자체였다. 게다가 아내보다 10년이나 어리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웃집 남자 김 씨를 바라보는 최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에게는 김 씨가 존팽이인 신랑과는 달리 도량도 넓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같았다. 신랑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데 비해서 김 씨는 커다란 가게의 사장님이지 않은가.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시장통 안에 자기 건물도 몇 동이나 된다고 하였다. 또 입성이나 허우대는 얼마나 좋은가. 꾀재재한 데다가 금방이라도 떼꿍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신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 다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보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를 꿈꾸었는데 몇 잔의 술이 총매제가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외도는 올해 봄까지 거의 반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김 씨는 아내가 가게에 나가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갔을 때 최여인을 집으로 부르기도 했고 밖에서 전화로 불러내 여관을 이용하기도 했다. 아들 둘이 있는 김 씨는 아이를 그만 낳기 위해 십여 년 전에 정관수술을 받은 터였다. 이른바 씨 없는 수박이었으니 관계를 지속했더라도 들통날 리가 없었고 임신의 위험도 없었다. 두 사람이 이용한 여관의 종업원들도 낯손님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숙박계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얼굴이 기억되지 않도록 두 사람은 그때그때 여관을 바꾸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간이 커진 두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여인의 남편 이씨가 직장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던 날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부인을 골목에서 마주쳤는데 무엇인가 잔뜩 화가 난 모습인 그녀는 대뜸 마누라 간수 좀 잘하세요 하고 쏘아붙이며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잠시 멀뚱거리던 이씨는 그녀를 쫓아가서는 물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부끄러워졌는지 이씨의 얼굴이 아니라 먼 산을 쳐다보면서 우물거렸다. 나도 더는 몰라요. 그러니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옆집 김사장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고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발걸음을 빨리 하더니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자기가 퇴근해보면 집에 아내가 없을 때가 종종 있었다. 결혼하고 10년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게다가 전에는 그렇게 들이대더니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잠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서울 출신 아닌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서 사투리를 안 쓸 뿐 아니라 고향 친구들 만나기도 피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루나 이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이 씨에게 마누라 간수 잘하라고 쏘아붙인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는 김 씨의 직전 애인이었다. 두 사람이 죽고 못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가 연락을 끊었다. 예전에는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애걸복거렸는데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만나자고 해도 제가 반백수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가게 일이 바쁘다는 등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 못하여 김 씨의 일거수일 투족을 주시하던 중 최여인과의 미래 현장을 포착한 것이다. 집에 들어온 이 씨는 그 여인의 말이 마음에 걸려 넌지시 아내를 떠보았다. 낮에 집을 비우고 어딜 그렇게 쏘다뇨?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톡 쏘아붙였다. 나한테는 생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웬일이에요? 발 있는 사람이 어딜 못 가요? 이 씨는 이거 수상하다 하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들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이웃사촌이라는데 얼굴이나 알고 지내야겠다. 는 핑계를 대고 김 씨의 집을 찾아갔다. 인사차 찾아온 그를 멋모르고 맞은 김 씨는 손님 대접한답시고 소주와 안주를 내어놓았다. 두 사람은 권커니 작거니 술판을 벌였는데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김 씨가 눈웃음을 치며 놀리듯이 말했다. 이 선생은 좋겠어. 예쁘고 그렇게 서비스 좋은 부인이 있으니. 제놈이 내 마누라 서비스 좋은 것은 어떻게 알아? 무언가 돌아가는 낌새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이 씨는 술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무섭게 다그쳤다. 무슨 일이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의 주먹 세례를 처음으로 받은 아내는 놀란 나머지 급기야 실토했다. 술에 취해서 김 사장과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한 번이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씨는 계속 아내를 다그쳤다. 그러자 지난 반년간 김 씨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엉망인 얼굴로 아내는 털어놓았다. 이 씨는 아내와 헤어질 각오를 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서는 아내 최여인과 이웃집 남자 김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날 저녁 김 씨의 처가 이 씨를 찾아와서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내놓고는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내놓은 돈은 얼른 봐도 집 한 채 값은 되는 것 같았다. 커가는 아이들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는 말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는 부인을 돌려보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다음날 동네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살 잡돌이를 했다. 채비가 끝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놓고 간 돈을 김 씨 부인에게 되돌려준 다음 염치가 없는지 내내 울먹거리는 아내를 데리고 독산동을 떠났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야시시는 분위기나 생김새가 야한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녀는 성욕이나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종팽이는 몸피가 작고 종스러운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허우대는 몸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체격으로 주로 크거나 보기 좋은 체격을 말합니다. 입성은 의복으로 옷을 속대게 이르는 말입니다. 때꾹은 꾀죄죄하게 묻은 때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은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입니다. 잡돌이는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썬데이 서울 1981년 4월 12일자에 실린 사건이 모본입니다.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김경일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현 대생활문화사 1970년대와 김정한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현 대생활문화사 1980년대를 참고했습니다. 픽사베이, 게티에매지 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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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